처음 너를 만난 건 너의 기억보단 조금 더 빠른걸 언제나 너의 뒤에서 멀리 널 바라봤지 언젠 모를걸 솔직히 말을 하면 답한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질까 전부 다 말을 버리고 괜히 어색해지면 땐 어떡하지 얼마야 하나 세대 조언을 살려 아니야 우리 만날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날래 물어본 게 있으니까 연기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 솔직하게 대답해줘 우리 만날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우리 만날래 그냥 이런 충동하고 저기 너냐 내가 있잖아 널 많이 사랑해 수없이 연습해도 어쩔 수가 없나던 맘이 떨려 우는 건 맞춰줘 자꾸 겁이 나 결국 해야 한다면 빨리 해야겠지 전화에 관한 하나 세대 그날 세대 아니야 우리 만날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날래 물어본 게 있으니까 연기내서 하는 말이야 간절히 불쌍하게 대답해줘 우리 만날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우리 만나자 그냥 이런 충동하고 저기 말이야 내가 있잖아 널 많이 사랑해 이 순간 기분이 좋아 어제 하루보다 더 긴 것 같아 이렇게 웃고만 잊지 말고 말해봐 자꾸 그럴래 대체 뭐가 재밌는 거야 자꾸 그럴래 나는 심각하단 말이야 힘든 해도 하루온날이야 그러니 솔직하게 대답해줘 우리 만날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우리 만나자 그냥 이런 충동 말고 저기 말이야 내가 있잖아 널 많이 사랑해